오늘은 마법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마법사의 팔, 반짝이는 마법진, 마법진 위에 마법 효과 그리고 촛불 이렇게 4가지 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럼 일단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 저번 영상처럼 좀 더 간단한 그림체로 진행해볼 거고요. 영상은 이 하얀 부분만큼의 2000에 1600 픽셀로 만들 건데 팔이 회전하기도 하고 조금 앞으로 뒤로도 움직일 거라 이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프로크리에이트 그린 캔버스 크기는 2500에 1600 픽셀로 만들어서 팔 부분만 좀 더 길게 그려줄 거예요. 레이어별로 나눠져야 할 부분은 팔, 마법진 그리고 배경이니 색칠을 할 때 이 부분만큼은 따로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려야 하는 것만 주의해주세요. 그럼 색칠을 시작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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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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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팔의 회전 움직임에 더해 앞뒤로 살짝 이동하는 모션도 한 번 더 적용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헤드플레이어를 맨 앞에 가져다 두고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 팔을 조금 앞으로 가져왔다가 뒤로 빼줍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팔을 길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팔이 앞으로 나오면서 잘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림을 충분히 길게 그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팔이 잘려 보이는 장면들만 일일이 하나하나 뒤로 이동해줍니다 헤드플레이어를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팔을 캔버스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요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은 팔을 좀 더 길게 그리셔서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4개를 눌러서 영상이 잘 나오는지 중간 점검을 해 봅니다 이제 팔 애니메이션은 끝났고 다음은 마법진의 지팡이가 가까이 오면 빛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마법진 위에 얹혀질 노란색 빛이 그려진 그림 레이어가 필요한데 드림 어플 안에서는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서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림을 그린 뒤 그 레이어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로 다시 가서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을 누르고 마법진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노란색 빛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브러쉬 중 페인팅에서 벽토 브러쉬를 선택한 후 그려줄 거에요 밝은 노란색 컬러를 선택한 후 마법진 위에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옆에 N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모드를 보통에서 추가로 바꿔줘요 그럼 좀 더 밝아지죠 여기에 모양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 조정 버튼을 누르고 가오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합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쓸어주면 가오시안 흐림 효과가 원하는 만큼 적용돼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란빛 레이어를 드림으로 가져갈게요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위쪽을 살짝 터치해서 스플릿 뷰를 통해 드림 어플을 켜고 드림 어플 마법진 트랙 위쪽으로 레이어를 끌어서 가져옵니다 드림으로 가져오면서 레이어 효과 추가가 사라졌는데 드림에서 레이어 모드를 변경하려면 빛 레이어 트랙을 꾹 누르고 혼합 모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레이어 모드를 보통에서 추가로 바꿔주면 다시 효과가 살아나요 이제 이 빛 레이어 트랙을 마법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처럼 투명도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지팡이가 내려오는 시점에 헤드 플레이어를 가져다 놓고 헤드 플레이어를 한 번 더 터치하면 나오는 액션 모션 중 필터를 선택합니다 불투명도를 0으로 바꿔주고요 헤드 플레이어를 좀 더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헤드 플레이어를 한 번 더 터치한 후 필터에서 불투명도를 이번엔 100%로 바꿔줍니다 그럼 두 개의 불투명도 액션 키프레임 사이 동안 빛이 서서히 밝아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마법사 애니메이션의 키포인트인 마법 효과를 그려줄 차례에요 이 부분은 프레임별로 하나하나 직접 그려줘야 하는데요 이번엔 프로크레이트를 따로 켜지 않고 드림 오프 안에서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법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시점에 헤드 플레이어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트랙을 하나 빈 레이어 위에 추가해요 플러스 버튼 옆에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이 레이어에는 앞으로 그릴 그림의 가이드를 위한 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퍼지는 파란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리기 버튼을 잠깐 끄고 이 가이드 레이어 트랙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계속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이 들어갈 트랙을 하나 더 가이드 위에 또 만들어줘요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고 가운데 콘을 밑으로 쏙 밀면 플립북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엔 대충 움직임 형태만 동그라미 점 형태로 잡아줄 거에요 파란 선 왼쪽 아래부터 지그재그로 점을 찍어줍니다 플립북에 다음 네모 칸을 누르면 또 다음 프레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전에 그렸던 처음 동그라미 모양들이 연하게 표시된 게 보이죠 연하게 표시된 동그라미들 바로 위로 또 점들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플립북 프레임을 계속 늘려주면서 파란 가이드에 빼곡하게 점들을 찍다가 다시 처음 파란 선 왼쪽 아래를 찍어줄 차례가 올 때 멈춰줍니다 그리기 완료 버튼을 누르고 헤드 플레이어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빨간 점들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4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올라가는 빨간 점 세트를 한 번 더 복제해줄게요 그리기 옆에 그룹 버튼을 누르고 4개의 프레임을 아이패드 펜슬로 쓱 그어준 뒤 꾹 누르고 그룹을 누릅니다 그리고 복제 버튼을 눌러요 복제가 끝나면 다시 그룹을 해제해서 프레임 단위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인 트랙을 꾹 누르고 그룹 해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빨간 점 프레임 8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8개의 프레임을 통해 점점 커졌다 사그라드는 마법 효과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프레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프레임에선 마법 효과가 마법진 아래의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야 하니 위쪽에 있는 빨간 점들은 필요가 없어요 위쪽에 빨간 점들은 지워주고 마법진 위에 작은 덩어리 하나를 그려줍니다 대략적인 형태만 잡으려고 하는 거라 지금 상태에선 너무 깨끗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프레임에선 아래부터 시작하는 빨간 점 두 개로만 덩어리를 잡아볼게요 마찬가지로 필요없는 위쪽 빨간 점들은 지우고 러프하게 효과 덩어리를 그려줍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두 개 점으로는 큰 덩어리를 잡고 세 번째 점은 포인트로 작은 또 다른 덩어리를 잡아서 좀 더 역동성을 줘볼게요 세 번째 프레임은 좀 크게 덩어리를 잡아볼게요 점 네 개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덩어리를 그려줍니다 덩어리 모양은 따로 정답은 없어서 그때그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이제 네 번째 프레임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전 프레임에 그렸던 모양들이 다 겹쳐 보여서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딱 이 바로 전 단계 하나의 프레임만 보이도록 바꿔줘야 겠습니다 그 설정은 여기 애니메이션 시간 부분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걸 누르고 어니언 스킨 편집을 누릅니다 프레임에 4라고 써 있는데 이전 단계 프레임 4개가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1로 바꿔서 바로 전 단계 프레임의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한결 아려보기가 쉬워졌습니다 바로 직전 덩어리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하며 덩어리를 잡아주면 돼요 8개 프레임 중 네 번째 단계이니 마법 효과 덩어리가 제일 크고 위로 올라오도록 그립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부터는 점차 마법 효과가 사라지는 단계를 그릴 거예요 네 번째 프레임보다 하나 적은 빨간점 4개를 이용해서 덩어리를 앞부분보다 좀 더 작게 그려줘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연기가 줄기를 잃고 흩어져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눠서 그려줍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은 앞에 그렸던 덩어리들이 힘을 더 잃고 찢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세 개의 작은 덩어리로 그려줘요 일곱 번째 프레임도 역시 덩어리는 더 작아지고 더 많이 흩어지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은 덩어리 하나를 없애면서 사라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프레임은 8개로만 그리려고 했는데 아예 작은 점이 될 때까지 그리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프레임을 몇 개 더 추가해서 좀 더 작게 효과 덩어리를 그려볼게요 플립복으로 넘어와서 그려볼게요 재생 효과를 눌러서 커졌다 작아지는 마법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대충 그렸던 프레임별 빨간 덩어리 그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뾰족뾰족한 것보단 둥글둥글한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지우개와 스튜디오 펜으로 프레임마다 형태를 정리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검토를 한번 해줘요 이제 이 마법 효과들을 빨간색이 아니라 연기처럼 하얀색으로 바꿔줘야 해요 레이어 혼합 모드를 통해 바꿔줄 건데 그룹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프레임들을 한꺼번에 쭉 그어준 다음 트랙 아무 곳이나 꾹 누른 후 혼합 모드를 눌러줍니다 표준에서 나누기 모드로 변경하면 빨간 레이어들이 하얗게 변하고 마법 효과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손가락 4개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봐요 이제 마법이 끝났으니 마법진의 노란빛 레이어도 점차 사라져야겠죠 노란빛 트랙으로 가서 마법 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으로 헤드 플레이어를 놓고 액션 필터의 불투명도를 100%로 놓고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시간텀을 좀 두고 헤드 플레이어 위치를 조정해준 다음 다시 필터 키프레임을 생성해서 이번엔 불투명도를 0%로 바꿔줘요 그럼 시작 부분과 반대로 노란빛이 점차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의 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촛불은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움직여야 하니 헤드 플레이어는 일단 0초로 가져오고요 마법 효과 때처럼 드림 어플에서 직접 그림을 그릴 거라 빈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가이드로 쓸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기 버튼을 누르고 초록색으로 작은 가이드 선을 그려줍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동안 가이드가 계속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 트랙 길이를 충분히 늘려주고요 이제 촛불 애니메이션 그림이 들어갈 트랙을 가이드 트랙 위에 하나 만들어줍니다 잘 보이도록 일단 파란색을 선택해서 마법 효과를 그릴 때처럼 프레임별로 점을 찍어서 움직임 형태만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4개의 프레임만 그려서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헤드 플레이어를 좌우로 움직여서 움직임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하면 이제는 노란색으로 불 모양을 하나하나 러퍼하게 그려볼게요 초록색 그리기 가이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 눈을 끄고 시작합니다 헤드 플레이어를 좌우로 움직여서 마음에 들면 조금 더 깔끔하게 프레임별로 그림 형태를 잡아서 완성해요 이제 완성된 4개 프레임 촛불 애니메이션을 그룹으로 묶어서 영상 끝까지 복사 붙여넣기 혹은 복제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영상 길이도 처음엔 넉넉하게 8초로 시작했지만 지금 보니 4초쯤에 마법 애니메이션이 끝나니 영상 길이 설정도 4초로 조정해줍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정감을 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프레임별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건 익숙치 않은 도전이라 생각보다 훨씬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 기분 좋고 재밌는 일이네요 다음에도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과정을 공유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